... 심심해, 난 칼들었어.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말 안한게 있어. 뭐? 나 이제 백수야. 보호사 간 뒀어? 응 왜? 이제 다른 것도 좀 해보려고 너 설마 진짜 학교 다니려고? 일단 수능부터 공부를 해서 안 돼 너한테 허락받을 이유 없거든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살아 기생충처럼 칼들었다고 했다 아 취소 기생충은 실수 실수 너는 저한테 갈 거야? 앞으로 글 안 쓸 거라며 쓰고 싶은 동화가 없어 그럼 그건 셋이서 캠핑카 타고 여행 가는 얘기 나 그거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싶어 너랑 형이 만든 동화니까 보여주고 싶어 이리 와봐 오빠가 그린 거야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고 잠꼬대 하면서 이렇게 웃었대 꿈에서까지 고백할 정도면 걔 진짜 좋아하나 봐? 응 좋아? 응 좋아 내가 좋아? 오빠가 좋아? 나는 내가 제일 좋아 다녀왔습니다 병 밥 먹었어? 에이씨 이 백녀씨 내가 좋아? 좋아